김용윤 TV의 김용윤 소장 이준석이 홍준표를 밀고 홍준표도 이준석을 띄우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둘이 그런데 이 셋을 하나 만들어보면 홍준표가 추미애를 밀고 그러게 또 추미애를 밀더라고 이준석은 홍준표를 밀고 이렇게 동그랗게만 만들어지면요 이준석 홍준표 추미애 이준석 홍준표 추미애 다 같은 그나물의 그 법이 아닐까 저는 보고 있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다 셋 따라 셋 따라 윤석열 별로 안 좋아하지 안 좋아하고 그 다음에 싸가지라고 그럴까 그런 거 좀 없고 내부 충질도 하고 또 사법 리스크도 꽉 채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있어 추미애 같은 경우는 아들의 불법적인 군 생활 군비립 부정 청탁 이런 의혹을 갖고 있고 이준석이 뭐 말은 못합니까 성상남 무고죄에 대해서 검찰에 넘겨가 있고 이번에 이제 당선 무효형이 확정적인 선거법 위반 혐의 그 다음에 항력 사기 홍준표는 미투 전이어서 정말 다행인데 미투 이후였으면 그 돼지 발정제는 분명 정치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될 거고 그리고 돈 선거에 관련돼서 한번 당선 무효형도 있고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사법 리스크 그렇게 보면 참 대한민국 정치판이 그건 누구보다 도덕적이어야 하는데 좀 그런 거 같아요 이번에 최재형? 최재형 목사가 그랬잖아요 공인으로서 누구보다 청렴하고 도덕적이어야 한다 근데 그런 사람 정치판에서 제가 한 명도 꼴 부를 수가 없다 누구 생각난 사람 있으세요? 청렴하고 청렴하고 얼마 전에 그 청렴하다라고 외쳤던 그분 김혜경 법화 쓰신 그분이 청렴하다라고 하셨잖아요 드러난 청렴하면 김혜경이다 공인으로서 아무튼 뭐 이렇게 봤는데 정말 이게 홍준표가 홍준표 지금 현재 대구시장이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젊은 샤이한 보수들 정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도 어린 친구들도 저 사람 왜 자꾸 나오냐고 주변에서 그냥 보수가 이거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보수는 그런 옛것이 아니야 보수는 진짜 애국 나라를 우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진짜 일하는 사람이 보수일 수밖에 없어 이라고 이제 주변에 이제 좀 설명을 막 해주는 친구가 설명을 듣던 그 상대방이 정치에 완전 무관심 홍준표 이코루 보수 틀딱 이렇게 옛것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언론에 보수의 이미지를 좀 구리게 만들어 많이 구리게 만든다 말투서부터 아우 구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행동도 구리고 와요 그러니까 입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간판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입만 안 열면 신선하거든요 장경태, 김남국 이런 젊잖아요 젊자 박용진 이런 애들 또 보면 전용기 이런 외형으로는 나쁘지가 않아요 그냥 이제 프레시하다 입만 열면 문제가 나오는 거라서 입하고 행동이 더러워서 그렇지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 쪽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리면 자꾸 홍준표 이렇게 나오니까 누가 봐도 구려 많이 구려 그러니까 애들은 거짓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카드를 펼쳐두고 누가 좋아 이러면 홍준표 카드를 선택할 사람 없을 거다 이게 굳이 외모지상주의 이게 아니라 외모가 그렇더라도 스마트한 게 있으면 따라오면 또 좋아요 근데 말투라든지 워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구린데 고집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이미지에 결코 좋은 효과를 주지는 않는다 그런데 자꾸 이제 나오는 게 이준석이랑 홍준표랑 짜미짜미가 내가 자꾸 나오지 저쪽에서는 유승민이 마이크 들고 나오지 아 머리 아프다 진짜 정말 국민의힘의 희망을 못 보고 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가끔씩 올라오는 SNS에 한동훈 짤들이 이게 눈 안구 정화용으로 그래서 인기가 좀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한동훈 홍준표가 띄워주는 거야 한동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또 외형적으로 그렇게 아주 잘생긴 얼굴은 아니야 또 송준표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런데 옛날에 잘생겼다 생각하면 홍정욱 진짜요 진짜 하바드 졸업생 홍정욱 그 다음에 오세원도 잘생기긴 했지 그런데 행동이 좀 얍실해서 그렇지 잘생기긴 했어 오세훈이 그러니까 그런 스마트함이 조금 많이 나오는 게 좋은데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TBS 김호준 방송 패방 못하게 읍수하지를 않나 하는 짓을 보면 보수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행동이 그래서 그렇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보수의 이미지를 말아 잡숫고 있다 그런데 이준석이 이제 홍준표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데 이준석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과 1시간 차담 이후에 그다음에 또 기자회견을 취임 2주년에 기자회견을 가지셨잖아요 5월 9일 날 그때 이제 기자들의 질문 중에 조금 난처했던 질문이 있어요 한 4초 정도 고민을 잠깐 하시고 이제 헛웃음을 찍으시면서 하신 말 뭐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말고 나머지 당대표들 볼 수 있냐라는 취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도 있고 이준석도 있고 아 자기는 이제 모든 걸 열어놓고 있겠다 누구와 정확하게 만나겠다라는 말은 안 했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인연을 하면 정치인이 되셨는데 잘 이렇게 피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조국이랑 이제 이준석이랑 기대를 차고 있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을 보겠지 그런데 이제 계속 연락이 없으니까 5일차, 3일차 지나가도 연락이 없으니까 이제 입이 가벼운 이준석이 이제 언론과 접촉을 하기 시작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가능성이 0이다 스스로 지가 지랄을 하네 그런데 지금 이준석이 원래 개혁신당 처음 열 때 반년으로 가지는 않겠다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 달 상간에 반년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반년이 아닌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국정운영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될 해병대 사건부터 시작해서 앞장서 있는 게 지금 이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협치를 할 수 있다 그 상대다라고 하기에는 되게 아니오시다가 되니까 당연히 용산 입장에서는 이준석을 반기는 카드도 아닐 뿐더러 그 3석의 쩌리 정당을 가지고 용산에 초청한다 이것도 지금 웃긴 거고 국회가 열기도 전인데 혼자 김치국 한 사발 마시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것을 언론에서 쓰고 있다는 게 어떤 정치인과도 소통하겠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준석하고 소통할 생각을 보이지 않으니까 본인이 나를 만나려면 그러니까 본인 이준석 본인을 만나려면 여기서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그전까지만 해도 그냥 대충 이렇게 보다가 나를 만나려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 있다 과대망상도 저 환자다 많이 환자죠 네, 많이 환자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과도 소통하겠다 그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용산에서 지금 나라는 사람을 만나려면 지금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게 좀 있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 이러고 언론이랑 인터뷰를 한 건데 그 뒤는 안 들으셔도 돼요 그냥 안 들은 길을 찾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지금 원내 입성도 안 되는 세석에 지금 조국 혁신당이랑 만나도 스무석이 안 돼요 스무석이 안 되고 국회에서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참 저 뒤에 병풍 뒤에 있어야 되는 그런데 지금 22대 국회에 들어서기 전에 이제 열심히 언론과 접촉을 하는 거예요 맞삼중으로 끝날 수 있잖아요 당선 무효 혐의 당선 무효 지금 가, 기다려 선거법 지금 수사 들어가요 지금 대한민국의 이 씨 둘이가 지금 입이 바짝바짝 탄대요 이재명, 이준석 네, 이재명, 이준석 이재명은 이제 선거법 위반 혐의 이제 재판, 이제 판결 나오면 민주당 측에서도 434억을 다 토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도 이제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겠죠 이준석 같은 경우는 6억 6천만 원은 아예 이제 사라졌더라고요 그 합당 과정에서 받았던 국고 그거 내놓아야지 이거 어디겠어 도둑놈이야 도둑놈이요 국고도둑놈이야 그러니까 6억 6천만 원도 없을 뿐더러 내놓지도 않고 조용하고 입 다물고 있고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지금 이제 40% 정도를 지지를 받은 상황에서 지금 선거에 관한 비용들을 다 보존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뱉어내야죠 그리고 금패집 물려야 되고 이제 사법자리 줄줄이 비엔나로 달고 가야죠 성상납부터 시작해서 하바드 학력 4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당선 무효까지 그러니까 지금 정치판에서 이 씨 두 사람이 입이 바짝바짝 탈 건데 그 전에 이제 이재명이 했던 것처럼 사법 리스크 물타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기 전에 안 만나 주니까 이렇게 언론하고 지금 입을 대면서 아니 소통한다고 했으면서 왜 나에게 연락이 안 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 말 지키는 사람 아니다 본인이 해명할 것도 많고 본인이 사과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난 못 만난다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할 거 없고 해명할 거 없으면 나를 만나야 돼 네가 떳떳하다면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몰이를 하는 거 징글징글하다 진짜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제 2년 동안 내부의 총질이라면서 보수의 자존심을 바닥에 떨어뜨린 여러 가지 언행들을 한 부분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인지를 해야 된대요 아니 저는 아까 말씀하신데 어이가 없다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직접 워딩이 이래요 지난 2년 동안 윤 대통령이 당 내부의 정치인 인사에게 내부 총질이라든지 보수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여러 가지 언행을 했는데 스스로 인지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다 인지를 해야 하고 반성하고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저 생전에 급급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생전에 급급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구력적인 메시지를 던지면서 본인 당선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자존심을 세우는 상황이다 저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또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고 방식에서 이런 해석을 가질 수 있을까 이건 정치혁 박사님도 해석이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해석이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 정신과 의사들 이런 사람 그러니까 결론은 그건 거예요 지난 2년에 윤석열 정권 기간 동안 보수의 자존심을 땅바닥에 떨어뜨린 게 윤석열 내부 총재를 한 게 윤석열 그리고 지금 이재명에게 살기 위해서 굴욕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하고 이런 거 생각 없이 본인의 생전에 급급해서 지금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나와 만날 시간 있겠어? 이런 식인 거 이거를 인터뷰를 해서 달아준다는 것도 웃기지만 이런 입에서 홍준표 총리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준석이 홍준표를 홍준표는 또 띄워요 총리로 띄워 총리로 띄우는 국무총리의 홍준표가 지금 딱이다 지금 시점에 정무적 능력을 갖춘 총리가 등용되지 않으면 국가가 위험하실 것이다 그런데 정무적 관광과 더불어 행정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게 홍준표다 그러면서 이제 조정원도 또 조정원도 홍준표 띄우고 그래서 제가 지금 화면에 조정원 의원을 했던 게 물론 총선에 패배를 하면서 백서를 제작하는 게 어렵긴 해요 그러나 백서의 문구도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퍼센테이지 비율도 괜찮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의 팬클럽 측에서는 조정원이 한동훈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백서의 내용 안에 김건희 여사의 내용도 있고 용산의 내용도 있습니다 내용은 나쁘지가 않아요 이 행보가 나쁜 거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중앙정치의 총선에 어떤 기여를 했냐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끝나야 되는 상황인데 시장님이 있어서 참 든든하다 그렇다면 이 다음에 만일에 부산시장을 만났다든지 대전시장을 만났다든지 각 도의 시장님을 만났었으면 조정원 의원의 행보가 나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유독 윤 정권은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윤 정권은 내가 바치고 있지만 하면서 윤 정권에도 그냥 떨떠름한 사람이 한동훈을 비난하는데 여기에 가서 든든하다 조정원 의원의 생각이 뭘까 그러면서 다시 한 바퀴 돌아볼게요 이준석은 홍준표를 총리로 밀고 홍준표는 국회의장으로 밀고 그렇죠? 조정원은 홍준표에게 감사하대요 홍준표는 추미애를 국회의장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조정원 의원은 홍준표에게 감사하다 이게 같은 인허석구이 아닐까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조정원까지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 비대위원장이 나오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다 더 큰 목적을 두고 가야 된다 이런 진흙탕도 아니고 가시밭길도 아니고 이런 잔잔바리 쓰레기들 다 치워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건 힘들다 다 치워졌을 때 나오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사리판입니다 아사리판에 국힘당에 답이 없어 보이는데 지켜보겠습니다 김영윤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